자, 이어서 다음 함께 할 분들은 바로 스테이키즈입니다. 스테이키즈가 카리스맨의 모습으로 입력하고 있고요. 각 쪽으로 붙어서 촬영을 먼저 하고 디아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촬영할 수 있는 송현입니다. 송현, 네. 송현, 네. 이어서 왼쪽입니다. 왼쪽? 네. 좋습니다.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테이키즈입니다. 네, 오늘 첫 한 게 있습니다. 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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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즐거움이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. 좋은 내용입니다.